제주항에서 어선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하려던 태국인들이 적발됐습니다. 화물차 짐칸에 몰래 숨어 이동하려다 발각됐는데, 최근 다시 열린 하늘길과 크루즈 운항 재개로 외국인 입도가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계기관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경임 기자입니다. 제주항 이부드 근처에 세워진 1톤 화물트럭. 해경이 화물차 짐칸을 열자 바닥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한쪽으로 짐을 쌓아둔 채 빼곡히 모여 앉아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인 태국인들입니다. 지난 24일 오전 제주항 이부드 인근에서 화물트럭 짐칸에 숨어 무단으로 제주를 이탈하려던 태국인 1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해경과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에 따르면 이들은 관광명목으로 사증면제 비자를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왔으며, 두 달여 전 제주에 입도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증면제 비자로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인 90일을 넘긴 겁니다. 제주 지역 감귤농장에서 일을 하다 수확 처리 끝나자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 무단 이탈을 시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어선부드의 경우 보안이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여기는 큰 차가 배가 작은 거라서 못 큰 차가 이런 게 안 들어가죠. 작은 차들은 저희가 열어서 훈련하니까. 코로나 방역이 완화돼 제주 기점 하늘길과 크루즈 은항이 재개되면서 무단 이탈에 대한 걱정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과 출입국 외국인청은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 무사증 및 크루즈 은항 재개에 따라 점점 늘 것으로 생각되어 유관계가 협력, 예방활동 및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제주에서 항만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하려다 해경에 적발된 불법 체류자는 2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